네, 본문은 요수와 군대가 가난한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온 지파들이 함께 모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는 남쪽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지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온 지파가 다 힘을 모아 공격해야 겨우 이길 수 있는 족속들을 단지파 하나로 이기기가 너무 복찬 어려움이 서 있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단지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도 그 땅을 점령하려고 보니까 어떤 희망도 소망도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오늘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보자 믿음으로 이것을 전쟁을 일으켜보자라는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확신된 믿음이 그들 속에 사라지고 결여되어 있는 마음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싸워서 정복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싸우는 과정 가운데 치러야 할 희생과 땀 대신에 쉬운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당시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이끌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모습인데 그들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말은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왕이 온 민족을 결집하여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고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해야 되니 우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운 지역을 주십니까 저 사람들도 어려운 지역을 줘야 되는데 다른 민족 지파들은 조금씩 조금씩 땅을 찾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땅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다른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단지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그토록 기다렸던 가난한 땅에 가장 중요한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 땅 대신에 다른 땅을 찾아야 한다는 불신앙의 마음이 단지파 마음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정복하지 않고 쉬운 길이 있을 것이다 더 괜찮은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땅을 선택하려는 것은 바로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모습은 단지파에게도 있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쉽게 모든 것을 해보려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굳이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좀 더 잘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내 신앙이 다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 허락하신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지고 그 지금 짐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땀 흘림과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만 걱정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짐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짐을 주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건축하고 때로는 책임져야 될 일들을 우리가 맡았을 때 그 짐을 안 질려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 영적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투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전도하는 일에 성교하는 일에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하기를 나는 20년 30년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에덴교에서 직분자니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단지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행하는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들 옳은 길이라 믿고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 허락하심을 이루지 않고 피하려는 생각들은 바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첫 단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족 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우리 남편 술주준뱅이고 엉망이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 아들 자녀 절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짐이면 영적인 전투로 생각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단지파처럼 포기하고 나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은근히 짐을 넘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단지파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선택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다섯 명의 용맹스러운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일까를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을 가는 길에 에브라임 지역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에 가니까 신상도 보이지 않았고 제사당도 보이지 않았는데 가만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사당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신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난한 땅을 정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신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지키고 그 가정만을 축복하기 위한 제사당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출발하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한 가정을 위한 제사당이 고용되어서 그 진법만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제사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당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당인데도 불구하고 신상들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제사당은 제사당은 반드시 옳은 제사당이 아니고 사이비 제사당일 것입니다 옳지 않은 제사당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당을 딱 만나니까 이 단지파의 다섯 명이 마음이 살랑살랑해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인지를 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당이 올바른 제사당이 아니고 우상 신상을 함께 축복하는 제사당인데 그들이 질문하기를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당이 올바른 제사당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는 단지파를 단호히 책망해야 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버리고 다른 땅을 찾으십니까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탁 잘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제사당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역시 에브라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싹군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 지역에 함께 그 집안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제사당이기 때문에 자신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땅을 찾는 단지파에게 스스럼 없이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우와 앞에 있는이라 하니라 아멘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게 지금 평안히 가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찾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40년 광약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향하여 가는 그들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게다가 30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가난한 땅의 그 아픔을 위하여 광야 40년 정말 고생했던 믿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손자가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 얼마나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파는요 그런데 이상하게 단지파들은요 그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 제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길을 걸으세요 기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부터 위험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뜻하지 않는 축복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난 북쪽 땅에 있는 라이스 땅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의 패권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시돈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다 돌보고 있었는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과 거리가 몰다 보니까 시돈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량을 안 미치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군대도 없고 그들에게는 부유함과 평안함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하시더니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이 흡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지파는 불순정하고 진행하는 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평탄하게 진행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불순정의 길인데 그 길이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 길이 평탄한 길처럼 잘 되고 있으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것이 평탄한 길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편안한 길이 옳은 길이 아닐 때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편안한 길이 옳은 길이 아닐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유익한 길인데 그 유익한 길 때문에 신앙의 양심이 꺼림직해진다면 문제가 있는 길입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는데 그 길이 신앙의 양심에 꺼림직한 일이 되면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단지파들은 라이스라는 지역을 보고 거짓 제사장이 축복을 해 준 결과로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이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땅을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은 땅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신속하게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정탕꾼 다섯 사람은요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제사장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길을 걸으면 분별력이 사라지고요 분별력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을 선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라이스 사라이 단지파들이 당장 600명을 동원해 줘서 그 땅을 점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여아림의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여아림 뒤에 있더라 아멘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란여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진을 칩니다 이 600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 지역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공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을 치고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한다 그 600명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돌아가야지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느냐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지만 그 땅은 형편없는 땅이오 그 땅을 점령하다가는 우리 집화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가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내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파를 멸하시기 전에 이미 갈등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오늘 단지파가 기란여아림이라는 지역에 단을 치고 장막을 내려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돌아가서 아모리의 적석을 쳐부수자 이런 생각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거예요 왜? 선지자 제사장이 우리를 축복했지 않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냐 가자 라는 두 가지 파 중에서 결국 강경파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라이스라는 지역을 본 그 사람들이 아주 강경파가 되어서 그 땅을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단지파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먼저 가는 것입니다 아니 왜? 곧바로 라이스라는 지역을 가면 되는데 그 집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왜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한 일은 그 집 안에 있는 신상들 우상을 무력으로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하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가라는 집에 굳이 그 집까지 찾아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빼앗아서 나오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못하면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인데 마음은 우상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우상을 빼앗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우상을 빼앗아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못하는 사람이냐라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서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주인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 우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긴급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거짓 제사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이 집 한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될 것인가 단지파 전체를 향한 제사장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 때문에 그 달에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더 많은 부기와 영화를 누릴 수 있으니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게 그 단지파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단지파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일까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을 데리고 명분 있게 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 차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파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은 세상의 출세에 가득 차 있고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마음은 무엇이든지 세상과 그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는 우상 앞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서도 입술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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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온갖 세상의 더러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불신앙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불신앙으로 입술은 하나님인데 마음은 우상인 사람이 잘 안 되면 그 봐라 그 봐라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이 단지파가요 평화롭던 라이스 땅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를 따라간 제사당도 성공을 했습니다 단지파도 성공하고 그 지파를 따라간 제사당도 출세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버려두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심판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부귀용화가 아무리 잘 될지라도 그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이 무섭게 내리는 질병 이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36편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36편 1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넘어졌으니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요 잘 안 넘어집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잘 안 넘어집니다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넘어졌으니 악인들은 잘 안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는 걸 또다시 회개하는 걸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일을 하고 또다시 일을 하는 오뚜기 신앙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회개함이 없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입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졌으니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이 차이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잘 안 넘어지지만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은 매일 실수하고 매일 잘못했고 매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시 일으켜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단지파를 보십시오 그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무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짓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여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단지파의 땅에 금송아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니까 금송아지가 단지역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려고 할 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단지역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단지파는 종적을 완전히 감추어 버렸습니다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게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단지파의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불이한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은 방법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다른 점이 없었어요 비슷했어요 다른 지파도 조금씩 조금씩 땅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한 동기와 잘못된 선택이 점차적으로 공동체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단지파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죄악이 정당화되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 없이 가는 것 좋은 것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도전이 있을 때 힘들더라도 영적으로 그 일을 부딪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와고 많은 성도들이 제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굳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잘되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냐 이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웬만큼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구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또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전도라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눈물로 기도하고 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림에 있어서 기쁨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을 가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짐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신호를 주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신속하게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지만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가는 인생은 나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어둡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자녀로서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걸 늘 우리는 점검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일한 태도 불신앙적인 태도는 적극적으로 싸워서 그 태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을 걷고 있다가 나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여러분 잘못된 길이라면 신속하게 돌아오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을 어둡게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단에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점검해라 점검하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냐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